자 그럼 장도연이 뽑은 심쿵숨머쌍의 주인공은? 저게 뭐야 단소 보러 단소 단소 그게 뭐예요? 아 알겠습니다 심쿵숨머쌍의 주인공은? 몬스타엑스의 셔누스입니다 심쿵숨머쌍 완전 매력을 선보였다 몬스타엑스 셔누스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 포즈와 이 몸에 어울리는 동작을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스웩 벨글람처럼 별로 좋아 아니 아니 각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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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입술을 안 깨무셨어요 이게 안 어울리는 애견 아니에요 너무 귀요미 뭔가 붕 떠 보이죠? 약간 선의 온몸 같아요 약간 선의 온몸 같아요 약간 선의 온몸 같아요 약간 선의 온몸 같아요 그냥 선의 온몸 그냥 선의 온몸 저랑 털이 좀 비슷하신데요 제 매력을 알아봐주시고 사랑을 주신 우리 장도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몬스타엑스 앞으로 왕사랑 활동할 테니까 아름다워 몬스타엑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름다워 쇼 화이팅 몬스타엑스 화이팅 감사합니다